원희롱 전 제주도지사는 대강 알거거든. 하지만 이번 나오는 사람은 우리 아직은 잘 몰라. 부모가 싫었던 제주의 아들. 원희롱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제주도지사도 한껏 노를 젓는 모양새다. 원희롱 전 제주도지사가 최근 7년간 제주도정을 맡았기 때문. 민주당 텃밭이라 불리는 제주도에서 이번 제주도지사는 누가 될까? 문성효 국민의힘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효 예비후보는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관료경력 갖춘 일명 엘리트 경제통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오영구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사회학 석사를 취득한 문성효 예비후보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과학기술처에서 첫 근무.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하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돈과 관련된 예산통, 경제통의 관료기를 걸어왔다. 이후 2021년 9월 28일 제주지사 출마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직에서 사의를 표명 2022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예비후보 누가 나은 숙강? 안녕하세요 후보님.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제주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동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제 신념을 제주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제, 산업, 예산 분야에서 일하면서 나름껏 대한민국 경제의 전문가이자 국가 예산의 전문가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고향 제주의 변화를 위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주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공약을 발표해 오셨는데요. 도시사에 당선하시면 그래도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꼽을 만한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사가 된다면 가장 처음으로 할 일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분들이 제기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주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산업구조가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육지로 나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 경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의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제주도의 도민들이 좀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가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제가 제주투자청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 경제의 성장과 역독성을 위해서 진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투자청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주 경제의 혁신기업들을 위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도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을 만나보면서 들었던 애로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성장을 하려고 해도 판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청이 그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해외 진출에 판로 지원을 해주는 코트라의 기능도 일부를 가미를 해서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도내 기업만으로서의 성장을 완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외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데 무작정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제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제주의 전략 산업으로 사회 환원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유치하는 역할도 제주투자청이 할 것입니다. 경선인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당 내나 아니면 당 외로 봤을 때 이번 선거의 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상대 후보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들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 경선을 원만하게 공정하게 치를 수 있으면 제가 충분히 본선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도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도민 여러분의 바람처럼 모두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 경제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정체되어 왔습니다. 제주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제주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 문성유가 새로운 제주를 위해서 제주 경제를 일으키고 제주를 키우겠습니다. 저 문성유는 충분한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저 문성유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성유는 충분한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을 키운 사람 임명장 문성유, 이한혜용 받습니다. 문성유 예비후보 소개 끝 문성유 예비후보 소개 끝 문성유 예비후보 소개 끝 문성유 예비후보 소개 끝 문성유 예비후보 소개 끝